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수호우 주스테드는 1.93 정도 나오고요 떨어졌냐고요 아 모르겠다 그램갑시다 수공은 780만 정도 나오네요 가보겠습니다 수호우 아 벌써 까졌어 아 어 안까졌는데? 아 스킬좀 쓸게 아 지금 공독 하나가 부족한데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가까이 해야되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 그냥 한바퀴 도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적기로 한 번 씹어주고요 야 어 어 야 오케이 아 저 쩔쩔데기 없는 짓이었던거 한바퀴 돌겠습니다 어이구 쇼팅 잘 못되요 아 아 무적기 뭐 할라그랬네 어 쓰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걸리고 이게 이제 끝났는데 바이퍼도 한 1분 정도 확실히 은월이 느리긴 느린 것 같아 아마 5차 스킬 바운딩을 못쓰는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아 그리고 섀도우는 노버 프로인데 길드 스킬까지 썼으니까 갑자기 눌려 흠 쩔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오늘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은혈같은 경우는 소흥.. 소름강이 아닌가? 이름이 뭐지? 소흥결계라고 스턴이나 뭐 이런걸 씹어주는게 일참 좋은거같애 근데 확실히 은혈이 섀도우 바이버 보다 느리긴 느리네요 물론 스펙이 좀 딸리긴 하지 하지만은 확실히 좀 느리긴 느리긴 아 왼쪽에서 잡을게요 이유는 일단은 걸어줄구요 다행이지 아 아니 상관없죠 뒤늦게 나오지 걸드는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센스있게 무적기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오케오케 아니 근데 은혈은 가만히 맞으면서 하면 안되겠는데? 피하면서 해야될거같은데 아우 다 맞네 어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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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날라갔다 아 뒤진거같은데? 아이고 아이고야 여기서 나갈수가 없네 더 날라갔다 탈툴이 불가능하고 그냥 맞으면서 해 에이 안됨게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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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어 못깨는 못깨겠는데? 시간이 없네 다 날라갔는데? 도우 다 날라가겠네 큰일났다 되지 않아 안되겠도 자 중앙에다 잡읍시다 이게 편한거같음 안되겠도 왔다갔다가 맞는거같애 오케 3페이지 어 시작하자마자 죽었냐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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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똥 아 아 위험했다 뭐 어떤 오 야 일단 못잡게 아 이거 위험했어 이거는 위험했다 진짜 위험해 아 또 썼네 아 뭐야 와 이건 아닌거같다 야씨 풀 안된거같은데? 몇치지? 몇치지? 30초 좀 쓰면 되려라 아 일로는 아니었다 솔직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오우야 야 에너지 에너지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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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아 다 날라갔다 이거 어떻게 깨냐 왜 택하여 저 두번 남았나? 야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어 아 또 쓴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 웃길거 같다 죽었다 아 아 시간 없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걸 어떻게 까니 한번도 안죽어야돼 난이도 하다고 groju 어 어 나가고 싶다 탈투를 하고 싶고 어 야야 야 이거 들어 이걸 또 어떻게 해야되나 미치겄다 어이구야 어이야 어이야 야 한대맞으면 가네 야 이야 위험하다 위험해 한대맞으면 가는거야 신중하게 때려 어 오 야야야 떨어지지마 위에서 아 할 수 있을까 아 왜 일로왔어 아 제발 아 하나밖에 없잖아 아 무조건 싸 여기서 싸게 되겠다 이거 안될거 같아 야 답했는데 뒤지면은 더 슬플거 같은데 아 차라리 죽어보면 빨리 죽지 아 제발 제발 살아라 살아야 항상 이야 다 패는데 죽으면은 더 슬플거 같은데 아 죽을거면 빨리 죽지 18번쯤 승인되네 아 또 어 야씨 어 야야 어 아 하나 하나밖에 없다고 어 야씨 어어 어어 이건 한번 날라가야 포쾌 무적 무조 뺠뺠뺠뺠뺠 아 무적 썼어야지 아 다왔던 분이야 무적 썼어야지 아 다왔던데 아 17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인데 먹겠군요